잘 잤어? 왜? 뭐해? 야... 뭐해? 자식... 주유새끼 같아... 잘 잤어? 밥도 거의 다 먹었네 이쪽에다가... 이쪽에다 놓으니까 밥그릇을... 여기 나가는 구멍이 막혀가지고... 저쪽에다 놔봤는데... 왔다갔다 잘 먹네요... 야... 지금 4시 반이야... 좀 더 누워있어... 좀 이따 같이 또 출근하자... 뭐야... 똥쌌어 지금? 야... 아직도 물기가 좀 있네... 왜... 왜... 그리스... 왜... 뭐죠... 배고픈 것도 아니고... 야... 배드 아침에 갈자마자... 묻혔네... 하루 더 쓰자 그냥... 그리스 여기 봐봐... 출근 시간... 아침에 출근해요 같이... 얘 차... 이렇게 차가 달리는데 자는거 봐... 이야... 이거 계속 이렇게 키우면 완전 껌딱지가 돼요... 그냥... 차... 차 문 열면 타고... 차에서 놀다가... 퇴근해서... 완전... 그렇게...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... 이런게는... 차에 대한 거부감이 하나도 없네... 멀미도 안하고... 30분 걸린다... 그리스... 왜 일어났어... 더 자... 왜 이리... 왜 와... 왜 와... 왜 와... 왜 와... 가자... 아직 좀 더 가야돼... 자... 출근길... 자... 저기 더러운 핫평은 어제 쓰던거... 하영은 오늘 쓰던거... 오늘 뜯은거... 차가 이동중인데도 이렇게... 잘 놀아... 배고파 배고파... 배고파 지금... 보니까... 밥 먹을 시간 됐어... 됐어... 기다려 기다려... 거의 다 왔어... 배고파 배고파... 어... 쉬했네... 저기 다... 아하... 잘했어 잘했어... 배고파... 기다려... 기다려... 크리스... 기다려... 크리스 다 왔어... 밥 줄게... 밥 줄게... 아... 참... 밥 줄게... 크리스 밥 먹자... 크리스 밥 먹어... 밥 먹어... 크리스 밥 먹어... 밥 먹어... 밥 먹어... 아유... 잘 먹네... 아유... 잘 먹네... 그래야 그렇게 잘 먹어... 쑥쑥 크지... 맞는 옷이 없다... 맞는 옷이... 양말을 찢어서 내가 만들어야지... 아유... 잘 먹네... 제 봉투를 하나 사... 다행히 암컷이라서... 옷 만들기가 더 쉬워요... 옷 만들기가 더 쉬워요... 아유... 잘 먹네... 오늘 같이 출근했습니다... 오늘도... 크리스... 한번 먹일 사료... 분유... 약... 지사제... 자주... 저거 점심때까지 먹이고... 또... 요걸로... 갈아서 새로... 크리스... 크리스... 이 참... 부르기 어려운 일입니다... 크리스... 크리스... 응? 일어났다... 자라 자라 자라... 쥐새끼 같애... 자... 나도 일하러 간다... 계속 밖에 있는게 아니라... 들어왔다 갔다... 제가 하니까... 시동 켜놓고... 창문 열어놓고... 시동 끌때는... 이 덮개를 덮어놓고... 제가 그러고 있어요... enne... 잘 먹어... 그게는 잘 먹으면... 엠... 아파도... 살아요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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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Да... 으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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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to... 짠... 으음... accidents... 긁 Frei... 그래... 그러니까... 으음... 으음... 으음.... 크 털... 으음... ать... 오... 잠..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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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자. 얘 진짜 잘 타네. 그냥 뭐 정신없이 자요. 너가 저 우유를 핥아먹지 못하면 내가 저 병으로 줄라 그랬다니만. 잘 핥아먹어서 굳이 줄 필요는 없고. 자꾸 뭐를 빠르려고 그러네. 패드는 내일 아침에 또 갈면 되고. 자. 이리 와봐. 아이고 아이고. 자. 우리 크리스. 잠이 덜 깼어. 아이고 어떡해. 아이고 어떡해. 집에 다 왔는데. 집에 다 왔어. 오늘은 좀 일찍 왔더니. 아직도 해가 있다. 해가 있다. 자 있어. 너 투룸 저기. 패드도 다 갈고. 이불도 다른 걸로 바꿔놓을 테니까. 여기 잠깐 놀고 있어. 저 우유 먹어. 저기. 우유. 저 우유 아까 탔는데. 야 저 건더기가 다 안 녹았네. 쉬하나 보다. 또 쉬했네. 야. 쉬했네. 아이고. 쉬도 잘하네. 이제 자식. 크리스. 자. 방에 들어왔어. 우리 크리스 방에 들어왔어. 장난치자고 이제. 마이크 왔어. 마이크 왔어. 자. 앞이 뜨겁다 그래서. 여기 밑에다. 네 개 깔아놨어요. 더우면 뭐 나와서 자고. 추우면 들어가자겠지 뭐. 그죠? 크리스. 자. 초유하고 사료하고 챙겨주고. 회식 있어. 갔다올게. 알았지? 크리스. 까부는 거 좀 봐. 아이고. 많이 좋아졌어. 그치? 이거 좀 갖고 놀아봐. 요고. 이빨도 없어요. 아직. 자. 크리스. 잘 때는 요렇게 해서. 좀 어둡게 해주겠습니다.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까부린 거 좀 봐. 자. 그쪽이 화장실. 저쪽이 화장실 같아. 물. 물은 잘 안먹더라고. 우유하고. 초유하고 다 주니까. 물은 잘 안먹는데. 역시 또. 목 마를까봐. 잠깐만 나 갔다 와야 돼. 이쪽 놀고 있어. 알았지? 연말은 바쁘다고 임마. 이따 이따 놀아줄게. 알았지? 뽀빠 한번 할까 우리? 뽀뽀 한번 해볼까요? 뽀뽀! 크리스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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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! 뽀뽀! 뽀뽀! 저거 보여요?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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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좀 균형을 잡아봐! 뽀뽀! 크리스! 뽀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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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wand Если вы налад Come on, å finalizeي! request as to 아이고 음 음 음 음 음